진명 INC의 고노복입니다. 저희 진명 INC는 1992년도 창업 이래 IT 관련 장비를 계속 기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IT 박람회에 저희 출범한 것은 무중단 방송 시스템이라고 해서 방송 사고를 미연히 막고자 하는 게 저희 진명의 생각으로서 개발한 제품입니다. 그래서 조달 우수 제품으로도 인정을 받고 전국적으로 지금 판매를 하고 있으며 해외 수출 시장도 지금 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 진명 INC는 이 방송뿐만 아니고 HD 시장과 3D 시장의 기술 개발을 꾸준히 해서 전국 시장을 장악할 겁니다. 저희 진명 INC 개발한 방송 장비 중에 하나인데요. 무중단 방송 시스템이라고 하는 장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중단 방송 시스템은 방송 사고를 원천 봉쇄하겠다고 하는 마음으로써 이제 진명해서 개발한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 장비로 전국 지금 조달 우수 제품으로서 전국 판매도 이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수출 시장도 지금 열어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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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